비주얼 준비 비주얼 비주얼 차영장입니다 데이 원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너무 예쁘지 않나요? 파이팅! 첫 번째 씩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 끝에 호흡으로 끝나요, 호흡 그게 포인트예요, 포인트 듣는 사람 못 들을 수도 있는데 하고 딱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호흡 듣는 사람은 귀가 좋은 거예요 한숨의 호흡이 아니고 약간 기쁨과 이렇게 이런 호흡이라고 하셨어요 오우! 오우! 내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노랜데? 나랑 터냈어! 이 그래미에서 라이브 한 거 보셨나요, 여러분? 와! 소울이! 언젠가 이런 장르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, 첫 예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좀 아껴두죠 처음에는 이 곡을 듣고 영어로 된 가사였는데 한국어로 붙으면 이 느낌을 살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스토리라인과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체적으로 꺼놓고 그거를 의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제일 똑같이 제가 원하는 거 써딱 나온 거죠 이번엔 저스트의 스토리라인의 푸짐한 이 노래가 이 노래가 여러분들은 한국어로 고레나 모니터 한 번 더 할게, 페이저 봐. 저희 이자에 바로 가도록 할게요. 여기에서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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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디오 촬영 끝났습니다. 아주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내일 하루도 남았으니깐요.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오늘 첫 번째 날은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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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물만 불러가지고 왼지 않지? 인물만 불러가지고 뒤로 올라가 왼쪽으로 올라가 이게 바로 조명의 힘이라는 겁니다 조명이 시킬까? 이게 어차피 가장 안나온 세상은 말도 비쌀고 날 사랑해 네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대 오늘과 어떻게 날 사랑해 날 사랑해 잘해야될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오늘날 마지막 촬영도 화이팅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차를 입고 오늘은 내차을 입을 예정입니다 세트도 너무 하셔서 좋습니다 여기 모세 안녕하세요 어디든 ui 날 살아있게 And I just wanna thank you for 영상에서 자유롭게 해볼게요. 자유롭게. 카메라 좋아. 좋아요. 미쳤어. 미쳤어. 찢었어. 미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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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맞았어, 맞았어. 맞았어. i just wanna thank you for be lev in me mmm mmm yes we need to grow 신나게 대파를 만나서 제가 모형을 잘 모른다 신나게 대파를 만나서 신나게 대파를 만나서 신나게 대파를 만나서 신나게 대파를 만나서 이 멋있는 촬영을 잘 하셨어요? 가끔 이만한 게 좋다고 저는 군산 스토리를 봤을 때가 있어요. 약간 도는 것도 좋아하지만 맞으면 뭔가 배워받아긴 하고 생각은 안 하긴 한데 뭔가 이제 드렌받아도 못 꺼지는 느낌이라고 하는가? 휴가 내려가는 느낌은 아닌데 뭔가 좋아요. 일단 강아시였을 때 엉덩이 밟으면 꼭 시원하잖아요. 그런 느낌이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지금 이 세트가 좋다는 것입니다. 하하하하 좋아하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슬픽 센터밖에 받지는 않지만 세트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제목이 또 마이프 워터니까 마이프 워터라는 게 근데 헨덩과 제가 작은 강이 흘러서 크게 저여서 떠나간 날이 우리가 미래가 만난 날이었거든요. 그와처럼 아주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서 슬픽이 세트가 되시는 것 같아요. 끝. 그래? 아마도. 마이프. 마이프. 과장은 갔습니다. 바닥을 깼어요. 안 보여요? 아마도. 재킷 촬영 때부터 믿고 싶다 렌즈를 끼다가 제가 마지막 신화상이었습니다. 뭐예요? 뭐예요? 사랑이 아니에요? 너무 귀여워요. 넌 나를 비추네 Like your water to me 네가 눈 뜰 때쯤에 다 괜찮을 거야 네 컷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